너 이제 못 믿어, 이제 너. 야, 진짜. 야, 멤버들의 친구들에 정말. 시훈아, 안 되겠다. 사장님한테 양심껏. 우리 오늘 열심히 땀 흘린 만큼 달라고 하자. 달라고 하고. 슬라맘말람. 슬라맘말람. 슬라맘말람 나왔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밥을 사자, 밥을. 나머지는 짠 게 없잖아. 짠짠하게 있어야지. 오셨어요. 아, 좋겠어요. 오셨어요. 오늘은 서로 박수를 쳐줍시다. 왜 이렇게 많이 사들고 왔어, 또? 가격 맞게 사온 거예요? 숙박비라. 이거 쟤가, 쟤가 있으니까. 일단 들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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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와. 아, 그럼 니가 이긴 뭐가 있어? 오빠, 어떡해요? 너 창대했던 너의 첫 이미지를 어떻게 된 거야? 자, 맨날 혼자서 가르치다. 아, 오늘 그. 괜찮아? 갠동의 사라이. 아이, 수고하셨습니다. 갠동도 굉장히 많은 대로 확보를 해갖고 왔어요. 네, 수고하세요. 저녁 분위기 어때요? 아, 너무 활성화돼 있어요. 돈을 벌려면 갠동은. 우리가 지금 먹어야 할 때 수다를 뜨거든요. 자, 아무튼 여러분들 땀으로 고함 음식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아니, 이거 저. 소스가 진짜 맛있더라고. 와, 진짜 맛있대. 여기 인도네시아 소스. 멋지지? 우와! 야, 이거 유명한 집으로는 다 맛있는데? 맛있잖아요. 맛있어. 아... 형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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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님. 형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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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님. 형님, 형님, 형님. 형님, 형님. 형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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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님. 오빠 바쁘지 뭐. 비 온다고? 야 형님 우리 저. 동남아 실조라 사실상 첫 비 오는 거 아니야? 첫 비 온다. 여기 비가 떨어지고 미안해. 우기가 시작되는 거예요 이제. 아 오늘 저녁에 너무 낭만적이겠다. 입술을 따뜻한 덜 들이면서. 잡고 잘 오겠다 그자. 내가 너무 누를 줄 아냐 우리 좀. 어우 내가 흥이 나는데. 소름이 안 돼. 자 오늘 담수 수고 많으십니다. 예 정말로 인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잘 하세요. 수고하셨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자 비상하시겠습니다. 응. 응? 응? 넌 어떻게 했는데?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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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편하게 쉬고 갑니다. 사장님이 트레마칸 씨.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저희 마을에 거의 다 도착을 했고요. 이 지역의 특산품인 돌새우를 드시겠습니다. 돌새우요? 돌새우를? 네. 먹는다고 형님. 먹는다고? 먹어야지. 그냥 죽으신다고요? 그냥 먹어야죠 그러면. 랍스타랑 그냥 비슷하고요. 아 돌새우 맛있는데. 배를 타는 건 아니에요? 배를 안 탑니다. 아. 뭐해 그러니까 지금. 불안하지. 난 행복하지. 니네 개 논술을 많이 하더라. 가만히 집에서 먹어야겠다. 아니 우리 생각을. 우리 장진이 그런 생각 없었는데. 네 말도 끝부터 그러고 싶으시잖아.